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사 지꺼만 외운다. 앞에 코 단어 하나 정도는 외운다. 한 번씩 들어가. 그럼 엉덩이 들어가! 코 딱지만 한 경로당에 뭐 환풍구가 이렇게 많아. 내 거. 얘네 집. 내 회사. 그냥 가끔 가는 곳? 내 전부. 그냥 뭐 같이 일하는 곳. 별 의미 없네? 응. 우리 같은 회사에도 노조가 필요합니까? 나도 차사장 대역이라. 그 벽돌 같은 키 높이 깔장 몇 장씩 깔고선 걷고. 아 으 으 으 으 으 짠. 마마프 다, 고개 똥. 됐어. 사랑합니다. 으음, 챙겨주고 싶다. 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뚱맞다 웃음이 나온다 애같다 멋지다 가만히 있으면 잘생겼다 홀딱 깨도 잘생겼다 그럼 같이 잘해봐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뭐 찾아 얘기는 해봤는데 말도 마 그 인간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 아 나 진기주다 귀엽다 착하다 너 두개 웃기네 최고다 최고의 파트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